진짜 다음에 더 예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겠어 잘못 누를까봐 나로 무서워서 못하겠어 댓글로 최초대라고 쳐봐 최초대라고 쳐봐 뭐야? 아니 그냥 해봤어 음성 인식으로 해야 되는데 초대를 초대 박지원 초대 플러버랑 이렇게 쉬는 시간에 김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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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일났어 진짜 아... 블러버 지금 목이 엄청 잠겼죠.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부은 것 봐. 자다 일어났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 여보세요? 이런 거 다 환상. 환상이에요, 여러분. 자다 일어난 실제 현실 목소리가 이거입니다. 아아. 아아. 아시겠냐고요? 몽롱한... 지금... 텐션으로. 충전 딱 30분 하면...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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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여러분, 나도 합동 라이브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야? 초대! 우리 멤버들 프사가 이래요? 나만 아직 프사를 안 바꿨군? 나도 프사를 바꿨.. 깐roz cot 꿈을 꿨는데 아 기억이 안나와 꿈에 하영언니 나왔거든 근데 언니가 지금 기억을 맞춰보는 중 언니랑 나랑 PC방을 갔어 뭘 하고 있어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었고 어 우리가 외국에 있었어 외국에 가서 그 다른 멤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나네 지선인가 멤버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안녕 언니 얘기하고 있었어 이게 초대도 되네 아 아무튼 내가 꿈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꿈에 나왔어 내 꿈에 내가 합동 라이브 초대됐어 너가 요청했더만 어 맞아 맞아 외국에 여행을 가는 건지 일 때문에 간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일 때문에 갔어 왜냐면 우리 헤메쌤들도 같이 왔었거든 진짜 갔는데 우리가 PC방을 갔어 PC방? 뭐 게임은 아니고 뭐 아무튼 뭘 하고 있었어 그 나라의 특산품을 엄청 사온 거야 막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 아 아 그래서 언니 걸 뺏어 먹었거든 하영 나 배고파 하나만 우리 멤버 중에 누구가 야 그럴 거면 네가 하나 살아 막 이런 꿈을 꿨어 뭔가 되게 현실적이다 이거 합동 라이브 몇 명까지 허락이 돼? 몰라 나경이 초대볼까? 응 아 안된다 아 그래 어 난 안 된다 어 나는 그거 먹었어 뭐? 피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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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먹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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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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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콤프에서 신었어 빨리 배변 훈련시켜 강아지야 나가 나가 살아 너 나가 살아 너 나가 나가 강아지 나가 나가 너 아까 스파게티도 훔쳐먹고 스파게티 맛있겠다 지원이 밥 사주세요 밥 잘 사준 예쁜 누나씨 지원이도 피자 사주세요 이렇게 플로팅 하는거야 언니 밥 사주세요 너 오늘 이쁘다 진짜? 안 부었어 나 지금 코봉이 됐어 코가 한 조막임 되게 이쁜거야 로아가 예뻐 내가 로아 나와봐 나와봐 누구세요? 안녕 코냥 나 방금 곡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 흥얼거릴 뻔했어 목소리가 너무 좋은 노래네요 아 귀여워 먹어버려 마이 дал 맛있다 언니는 생활도 예쁘잖아 지금 각도éré 어 나쁘지 않아 스시 드셔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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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맛있겠다 어질어질어질 어질어질하네 어우 진짜 뻠빛뻠빛 꺼져 구급차 컨셉이야 뽀비뽀비뽀 노잼 아 배고파 그 남자의 눈물을 얼어 아 그걸로 영상통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안돼 조절이 안돼 마앙 허겁지겁 허거거거거거거 이렇게 먹었어요 너무 배불러져 왜냐면 급하게 먹어서 그러는데 진짜 배불러 배가 빨리 차더라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집에 있는 걸 먹을까요? 시켜 먹을까요? 집에 있는 걸 주세요 집에 있는 거는 마실 수가 없어요 아 집은 다 나 너랑 찍고 싶은 그거 릴 수 있어 탁 탁 탁 아 다시 시작 탁 탁 탁 아니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시작 탁 탁 아니 동시에 나와야지 아니 헷갈린다 다시 다시 시 시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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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뭔지 알겠지 어 뭔지 알겠다 너는 어 한국에 있고 나 지금 미국이야? 어 반대나라 있어 아 난 새벽이야 지금 잘 시간이야 Männer I want your job. I miss you. 플로버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봐봐. 커튼 좀 열고 살아봐봐. 그래 볼까? 아 밥 배고파. 아 배고파. 켈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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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엽다. 고양이 극락 가는 법. 아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둢. 큼 큼. 두르륵.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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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머. 아 우리 언제 볼거야? 어 내일 봐. 내일? 아 내일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내일 레슨 있구나! 오메 아직 하면 Cott managed 것은 없겠죠? 우리 언제 볼 거야? 어... 내일 봐 내일? 아 내일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내일 레슨이 있구나 나도 8시 나 5시 반 미용 와 난 오늘 너무 이쁘다 캡처해야지 캡처해봐 캡처 하나 둘 셋 아니야 그 표정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예뻐 지금이야 지금 너무 예뻐 지금 턱이 두 개잖아 세 갠네 세 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플로버가 다 보고 있잖아 하나 둘 셋 이쁘다 안녕 빠빠 빠빠이 우리 첫 번째였어 합동 라이브 그런가 봐 우리가 첫 번째 프로버스 나의 첫 합동 라이브 너랑주 쓸쓸하다 이제 나 홀로다 다음 게스트 누굽니까 다음 게스트 누굽니까 어? 나는 어? 오늘따라 예쁜 게 아니라 언제나 예뻤어 아이고 저 귀가 진짜 조그맣죠? 관상학 그런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귓볼이 넓어야지 좋은 건데 어우 시원해 주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굽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